우리 대형체비는 대구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에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? 저희 대형체비는 정기자동차 급속중전기 완속, 개발하고 생산, 납품, 설치까지 하는 업체로서 이제 저희 충전기를 선보이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니 제가 전기차를 잘 모르거든요. 충전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주유소 같은 데서 봤던 충전기들이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.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휴대폰 충전기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전기차를 충전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여기 화면 보시면 충전기 세 가지가 있어요. 차마다 종류가 다르거든요. 네 차마다 종류. 국민 세종류 차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공공 인프라라서 새 차가 다 충전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일단 요건 찾으면 규모 모양이거든요. 버튼을 눌리고? 여기까지. 그럼 이제 건으로 갖고. 우리 주유소에서 막 그냥 기름 넣는 규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? 네 규모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막고 당겨가지고. 이쪽으로 보시면. 우리 이제 규모 누르면 모양이 똑같거든요. 이렇게. 아 쉽네. 여기 오전 시장만 누르시면 돼요. 이게 끝이에요? 이렇게 쉽게? 이렇게 해서 최대 30분. 최대 30분. 30분이면 이제 총에 다 완충해서 200km까지 충전을 하셨습니다. 30분만 충전해도 200km로 간다고요? 네. 전기차 좋은데요? 네. 지금은 더 멀리 가는 차도 나올 거예요. 500km, 600km 이상. 전기차 진짜 쉽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네요. 그리고 뭔가 디자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세련된 느낌이에요. 신기한데? 할 수 있니깐. 감사합니다.